장나라는 대한민국 대표 동학연예인이지 다음주 장나라와 나이가 같지 않은 연예인은 누구일까요? 모르겠다 나이 모르겠어 1번 축구선수 박지성 1번 개그맨 박성광 3번 G.O.D 김태우 4번 야구선수 주신수 5번 웹툰 약가 주호민 그러면 4번이네 그럼 나라랑 너랑 동갑이야 안녕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만 주신수님과 팔지지 맞아 우리 보다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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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실 파리야 어려 어려 개그맨 박성광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너 성관 이상이 어떻게 알아? 나랑 같이 라디오 고정을 했었어 잘 못 걸렸다 박지성 박지성 축구 선수 8위 왜냐면 데뷔 때 박지성에 이상형 월드컵을 했었어 랩팀가 같이 모르겠는데 추신수가 아니니까 끝났네 호민이가 파괴대행이라고 늘 예상을 뒤엎는 얘가 왔다 가면 그 판이 다 엎어지는 거야 이 판도 조심히 나가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주호민씨가 나와서 여기 안 나왔을 걸 아까 했잖아 정답은 4번 양선수 수신수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정답이면 우린 맛있고 저 오빠가 이상한거든 오빠 너무 조금 들었잖아 이만 들어야지 난 많이 데려와야 돼 과연 신대발이 맞을지 준비하시고 시식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매운지 않게 짜 되게 매운지 않게 너무 짜 어우 정답 영상 그래 8년생이 8년생 박지성 정확하게 동갑 박성광 동갑 김태우 동갑 주호민 동갑 트리트는 바로 8일까지 왔어 바로 8일까지 왔겠어 아 근데 어려웠는데 나 근데 저기서 주호민씨가 팔 1인권 약간 충격적이지 충격적 출신구가 아니었으므로 얼마 전에 그 95년생 러블리즈 네 케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맨 사람들이 이게 선후배이야 그냥 차이가 없어 나라는 진짜 드럼도 없어 아